야정아, 가자, 이리 와. 됐었어, 가자, 가자. 앉아. 꼭씨를 대비해서. 어, 오늘 날씨 좋아. 좋은가? 추운가? 나가봐야 알아, 그지? 장어 사고, 굴 사고, 다이슨, 청소기 찾을 거. 지금 다이슨 청소기 밀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도. 근데 맨날 청소기 돌려서 몰랐는데, 청소기 진짜 안 돌리니까 먼지가 있어. 너가 이렇게, 이거 광각 렌즈라서, 너가 가운데 있으면 괜찮거든,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끝으로 가잖아. 약간 에어리어한 스타일로다가. 엄마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아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정아, 어? 왜 이렇게 필끼끼버리냐? 오픈 시간이야? 그래서 멀리 갈 수가 없다니까, 그지? 아, 이거 사갖고만 가려고요. 장어만. 그래, 내가 사올게, 그럼. 너 여기 있어, 짜장이나 놀고 있어, 여기서. 테라스에서. 뭐 이 objeto 찢었다니까? 그지? 放置지 마. 포장 이렇게 해 주신다? 포장. 알겠어. thiG0 엄마 안아. 비커비. 가! 우리 날개 오줌 싸는 거 아니겠지? 이제 뭘 사 볼까? 포장 이렇게 해주신다고? 엄마 안어 둘이 이게 날 오줌 싸는 거 아니겠지 이런건은PP 탄창하라고 하네 기다려! 여기 앉아있어 기다려 아냐 아냐 앉아있어 대광어 뜰거야? 광어 그러니까 대광어? 난 광어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대광어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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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어 아니야? 광어 광어 귀여워 네 근데 대광어는 못 먹지 않아 우리가? 그러니까 몇 분 드셔? 두 명이서 먹을 건데? 네 피자로 해드릴게요 네 사장님 네 우유해서 드세요 아무거나 하나 사자 명이나물 맛은 맛 나고 좋은데 응 아 근데 김치 비싸다 그치? 그래서 집에서 싸운다고 했는데 반찬통 그 봉지에다 그냥 싸운다고 그랬어 한 개만 사면 되지 근데 소주 딱 두 병 갖고 왔거든 응 미리 하나 살까? 혹시 모르잖아 그치? 어 어딨지? 됐어 맥주 오빠 응? 참 사장님이 상추 주신다 참 상추 샀어 너? 상추 주셔 생각을 못했네 아 상추 사셨구나? 네 여기 먹고 싶다 이거 그치?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주먹만 해 이거 이거 보니까 부모님 이렇게 사드리고 싶어 어 이거 두 개 주세요 두 개다 두 개 어디에 있는 거야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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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마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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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오랜만에 운전 좀 하나 했더니 어쩔 수 없네 강아지들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여기 운전하면 운전석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어 짐을 옮겨야지 안돼 안돼 짐을 옮겨놓을까? 회랑 이런거 짐을 옮길 수 있어 그래 내가 여기 창문 열어줄게 똥 쌌어 봉투 그 안에 있어 똥 치워야지 똥 야 여기 지금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가봐 이거 뭐야 여기는 우와 여기 바베큐장도 있어 대박 얘 어디 갔냐 꼬비 얘 냄새 맡기 바꿔 여기서 먹는거네 응 되게 좋다 진짜 우와 내가 그래서 애들 여기 샤워시키는거라고 했잖아 아니 이거 뭐야 애들 목욕시키고 이러면 다 있어 단체로 쓰는게 아니라 개인실마다 다 있는거잖아 그치 되게 좋다 강아지 타월도 있네 따로 아 맞네 여기 화장실 맞잖아 여긴 우리 화장실인데 저기도 샤워장 두개 있네 되게 좋다 여기 진짜 응 아 얘네 이 아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작은데 나한테 신발이 맨발로도 아니야 너무 작고 안들어가 짜고나요 어 어기야 그거 왜 괜찮아 왜? 아니 짜고냐 대단하다 못올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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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몇개야 여기 우와 우와 야 앞으로 자주 애용할거 같은데 여기 우와 화장실 또 있어 어 우와 좋다 여기 진짜 충전기도 다 있네 그러네 그러네 티비 또 있어 티비도 야 너 여기 뭐 홍보대사에 모여 처갖는데 아냐 아냐 내손내사 야 다리 다쳐 너네 근데 여기 계단이 없어서 좀 위험하다 여기 다 막아놨네 그래도 음 떨어질까봐 오빠 용서자 오빠네 방 두개요? 어 우와 우와 부모님 한번 모시고와도 좋겠다 그치 꼬비랑 똥 어 오 야 일로와 일로와 거긴 안돼 지금 물 좋다 어 방 두개라 따로잘까? 아니 화장 당연하지 오빠 오빠 어 화장실이 세개야 그러면 그니까 일로와 나가 놀아 야 안 나가는디 아니 꼬비 주인은 오빤데 왜 나만 쫓아다니냐고 너 벌써 배고파? 이거 일반 쓰레기봉투 나고 뭐가 벌써야 지금 몇시야 셋인데 난 배 안고픈데 지금 아니면 컵라면 조그만한걸 하나 먹어 안돼 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 맛있어 나도 한입만 줘봐 하나로 나눠 먹기로 했잖아 아 맛있어 이러다 하나 더 까먹는거 아냐 맛있다 둘째도 맛있는데 꽤 나게 이거 먹고 좀 이따가 장어구이 먹자 응 공 어디있어 공 아 여깄다 참 어 아까 공 여기다가 얘가 숨겨놨는데 공 어디로 간거야 롤러 어떻게 놨어? 희양하네 귀신이 코칼로 오르시네 짜장이 춥다 근데 일로와봐 여긴 눈이 아직 안 눈이 많아 짜장 일로와 꼬비야 일로와 여기 실버품들 있어? 응 어머 내일 가기전에 목욕시켜야되겠다 진짜 내가 목욕시킨다고 했잖아 여기 샴푸 있어 샴푸 있었어 아까 보니까 샴푸 린스 기능 물반 30초를 기다립니다 이제 샴푸의 피부에 뿌려줍니다 짜장이 목욕시켜 짜장이 목욕하자 이제 목욕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 여기 얘네 들어가 두 명당 한꺼번에 할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응 들어가 짜장이 들어가 아 사랑해 아무것도 몰라 짜장 엄마 어디갔어 거기 없어 일로와 거기 없어 일로와 찾았다 아직 1시간 저기 20분 남았거든 1시간 20분? 회 그냥 먹고 있을까? 굴은 좀 이따 구워먹으면 되잖아 장어랑 회 소주 한잔 먹어 말어 지금 여기 땅도 근데 까키 까키라잖아 근데 강아지들 때문에 그런거다 그치? 응 강아지가 이제 바닥 발 미끄러지니까 잔디 지영 어? 먹자 먹고 있자 그치? 저거 어차피 5시에 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마 한 4시 몇 분쯤에 오실거야 응 얘네는 꼭 사람 옆에 있으려 그래 그치? 그치? 띠용 오빠 배고팠지? 조금 아니 근데 그렇게 배고프진 않았어 맨날 안 배고팠데 맨날 여러분 짠 난 지느러미 좋아 오빠는 지느러미 싫어하잖아 응 봐봐 개꿀 처음에는 이렇게 맛있어? 오독오독 진짜 맛있어 차가워 응 여기 마늘하고 요렇게 오빠는 지느러미가 왜 싫어? 약간 식감이 별로 약간 쫀득쫀득한거 좋아하는데 오독오독하고 응 그거 있어 뭐야 왜 물어봤어? 아 얘가 오려고 해가지고 고기도 좀 사고 그랬나 여기 안파나? 또 삼겹살 먹고 싶다 갑자기 기름진거 기름진거 오빠 이제까지 다닌들 중에서 여기 제일 좋아하는거 같아 난 여기 왜 좋냐면 다 새거야 뭐든지 그래서 좋아? 새거랑 새거? 전부 새거니까 깔끔해 되게 광어 우럭 그 우럭 근데 왜 우럭 안하고 광어 있어? 근데 그냥 광어는 별로 안좋아해 좀 큰 광어 있지 커서 좀 도톰한거 대박 응 그런게 좋아 짠 목장갑이 있으면 목장갑 끼고 짠 왜? 추워갖고? 오빠 손에 와사비 다 묻었어 어디? 혜연아 공 찾으러가 와서 응?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안놀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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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식당에서 싸온거잖아 포장해온거잖아 고기 생강도 많이 주셨어 고기 고기 장어 장어 양 순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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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이쁘게 나와 봐봐 추워 한번 보여줘 아니네 안 이쁘게 나오네 맛있겠어 아주 장어는 뭐 없어서 못 먹지 오 맛있겠다 눈물난다 지금 육즙이 되게 많이 나은 것 같아 지금 큰 거 먹어야지 어때 맛이 오빠 미쳐? 미쳐 아니 미쳐 보양식 먹는 것 같아 보양식? 응 농담 아냐 와 오빠 꺼번에 거기로 오라 그래 응 와 맛있다 바닥에서 앉아서 지금 자기 죽이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맛있었다 조금 바삭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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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여줬는데 오빠 또 보여준다 아 짠 부터 하고 먹어야지 짠 해야지 아 짠 짠 짠 짠 하하하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괜찮아 나 근데 원래 나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니가? 응 아닌데 카메라만 켜면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우선 짤러고 세우려고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 나 진짜 저거 원데이 투데이 진짜 요즘 맨날 들어가지고 와 지려워라 먹방 한번 보여줄래? 먹방? 나 근데 표정 좀 안하고 해봐야 되겠어 나 진짜 아니 케라 너 원래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입 최대한 크게 벌리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부딪힐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치? 아니 안 들어까봐 까봐 응 그럼 들어오게 해 한번 이쁘게 먹어봐 봐 한번 이쁘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 우와 불 불구이 근데 오늘 우리 살 안 찌겠다 우리 몸무게 재고 자질까? 근데 이거 씻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씻어야 되나? 아 그냥 먹어 씨 안 죽어 또 토악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부우는 거 괜찮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웃음소리 토악질 할 수도 있잖아 또 웃음소리 뭐냐고 찍고 있냐고? 안 찍고 있어 아 이거보다 패딩이 더 따뜻하다 패딩을 입어 응? 패딩을 안 입어? 귀찮잖아 자꾸 손 끼웠다가 나 귀차니즘이잖아 나 게으름뱅이다 뭐야 그 ISFJ 게으름뱅인데 완벽주의 잘해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머리카락 같은 것도 줍기 싫거든? 응 근데 줍게 돼 주워야지 성에 차거든 내가 봐봐 봐봐 야들야들하잖아 야 우리 근데 굴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는 거 같아 안 돼 아유 국물 이게 추운 데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 그치? 응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음 맛있다 짠 얘는 지금 굴가 경계태세야 지금 저 옆집에서 짖으니까 경계태세 얘는 아니야 내가 보고 있다가 호비 봐봐 짜장이 경계태세한다니까 얘 이래가지고 저번에 우리 캠핑 갔을 때도 밖에 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오빠부터 줄게 응 왜 응 먹어 응야 너부터 먹어가 괜찮아 이래야지 时候 숟가락 가뻐가지고 아 그래서 굴 먹으면 괜찮아져? 어 입이래거나 따뜼해 아 아 샀폿 봐봐 벌봐오잖아 오빠가 어쩔 수 없어 아 와퍼 봐봐 이렇게 와퍼 야! 이거 잇몸에 박혔대요 아 피날뻔했어 진짜 피날뻔했어 지금 잇몸에 박혔대요 다 그러면서 먹는거라고 원래 아니 근데 너가 일부러 저거 죽는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아서 못된거야 너무 많아 인정? 인정 안한다고? 마금인데? 아 여기 근데 좋다 다음에 또 올거같아 여기는 몇번 얘기하는거야? 아니 근데 공 진짜 어디가는거야? 아니 근데 공은 못찾을거같아 내 생각에 아까 내가 화장실 하면서 또 찾아봤거든? 없어 공이 없잖아 짜장아 니가 공을 어디다 갖다 버렸어 아까 짜장이가 물었어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눈앞에 있었다니까 나무 더 빨라가지고 으악 같이 뛰어줘 운동할 겸 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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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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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소 하이소 오빠 신발좀 바꿔줘 왜? 아 이게 두꺼워가지고 내가 못 뛰는거야 이상한데 이거? 안들어가는데? 여기밖에 안들어가나 반박기 그래 여기 신고있어 어떻게돼 이거 그냥 신고있어 야 근데 이거 엄청 따뜻하다 어? 또 똥싸? 짜장이 짜장이 똥 두번째 안보여? 어디? 김나잖아 김이 폴폴 나는데 똥에서 안보여? 라이트 빚어줄게 라이트 아 여기있다 먹어 짜장이 아 얘 왜 안먹는지 알아? 왜? 또 이거 그거야 쎄소리난다고 너가 들고있어야 돼 그치? 아니 그니까 이런 소리를 싫어해 소리를 야 싫어해 싫어해 하지마 먹어봐 움찔움찔하잖아 너도 견뎌야될거 아니야 이런거를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어 우와 맛있다 우리 진짜 근데 매점에 있었으면 더 사먹을까? 마장아 졸리자, 졸다 아, 도저히 못 먹겠어 토마토 이름 뭐지? 스테비아?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하나만 줘봐, 하나만 먹어볼게 달지? 응, 맛있다 일반 방울토마토랑 좀 달라, 맛이 엄청 잘 달라, 토마토 야, 근데 공 끝까지 못 찾았다 나도 방금 태어나서 치우면서 공 봤거든? 또 없지? 안 보여 아, 좋다 좀만 일찍 일어날 걸 자, 라니, 자, 라니 응? 응 얘 여기다 창업소서가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야장아, 가만히 있어 응? 자, 둘 자장이 누구야 이거? 짜장아이 기다려 짜장아이 기다려 야 거기 있어 처음 해봐 좀만 기다려 짜장아 해줄게 짜장아 소리 따장아 day